구독 좋아요 잘하는 게 뭐야? 나? 응 말, 말하는 거 말을 잘한다? 말을 빨리 잘하지 말을 빨리빨리? 전혀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 내가 하나 볼게 내가 테스트를 해볼게 그래 그래 자 가자 자 이거를 발음이 이거 좀 쉬운 거야 이거 쉬운 건데 어 네가 그냥 아나운서가 꿈이었다니까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볼게 어 꿈이었지 해볼게 자 슛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아니 잠깐 조금 쉬십시오 욕하냐? 왜 욕해 이거 이거 하나만 다시 개해줄게 하나만 하나만 다시 개해줄게 음 고고 해봐 응 고고 해봐 한 마디 다시 개줄게 야 슛 슛 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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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곤곤장장이다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 잘 그린 기린 그림인가? 못 그린 기린 기린 그림인가? 경찰청 찰살 겹 쇠창살 검창철 창살 외 쇠창살 대항 접시 접십사 대항 대항 적집사 지지자들이 수수료율 인하율 촉구했습니다. 야 탈락 탈락 외국뿐일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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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нер학원 외국뿐일수도 외국뿐일수도 나중에 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